그날 이제 구탈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제 자리에 앉아계시다가 일어서는 타이밍이 항상 동자님이 왔을 때 너무 신이 나서 그런지 뛰시더라구요. 직접 그날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고 나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좋았어요 그냥 그리고 막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계속 그러더라구요.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이렇게 들렸을 때는 내가 내 기분에 여기서 일어나고 싶은가 해가지고 한 번은 그냥 북살했거든요. 근데 일어나 일어나도 돼 이러더라구요. 그래서 그냥 일어났어요. 근데 제가 진짜 재활센터만 1년 반을 넘게 다녔거든요. 다리가 완전 이렇게 딱딱했었어요. 저는 이런 말랑말랑한 걸 느껴보는 게 얼마 안 돼요. 근데 그날은 그렇게 뛰었는데도 솔직히 힘든 거는 몰랐구요. 아프긴 했어요 솔직히 왼쪽 골반이 확실히 무리가 가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왼쪽 골반이 무리가 가서 아프긴 했는데 뛰고 나서 정말 개운했어요. 너무너무 개운했어요. 다 토해낸 듯이 너무 개운해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고. 근데 다음날도 다음날도 아프진 않았어요. 4년만에 진짜 무슨 전력질주 해가지고 다리에 알베긴 듯한 느낌 있죠. 저는 4년만에 처음 느꼈어요. 근데 그 아픔도 아프다고도 느끼지 않고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걸 느껴봐서. 다음날도 아프진 않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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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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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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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